Hulk losing a new spot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hasta aqui 지금부터 함께 yes or no 퀴즈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희와 함께 답을 맞춰보면 됩니다 팩트 팀의 가곤업에 달려동물 sprint 무조건이지 이거 예스 뭐야? 키위 키위 너무 웃기다 키위 이번 스트레이킹에서 가장 허당 멤버는 3등입니다 하나 둘 셋 예스 얘가 왜 허당이지? 빵을 자주 해야 자기 거 안 시켰어 인정 인정 오늘 정말 성공생들 못할 수 있다 하나 둘 셋 예스 보여줘 Let's go 친구야 잘한다 잘한다 무서워 친구야 하나 이놈의 숟가락 관절 꺾는 것을 좋아한다 하나 둘 셋 그냥 관절 꺾는 것 같아 예스 숟가락 관절 꺾는 것 같은데 사람 관절 꺾는 거 아니야 사람 관절 꺾는 거 아니야 사람 관절 아 부득군수 아 5번 3기는 영화 액션 영화 하나 둘 셋 예스 예스 그거 좋아하잖아 시끄러워 1번 하루 히트 지저스는 치즈테이크다 하나 둘 셋 예스 예스 하나, 둘, 셋! 예! Stop trolling! Oh my gosh! 축구선수의 꿈이었습니다. 축구선수의 꿈이었습니다. 너무 선수 안 있어? 아이고, 아이는 드레이크와 먹방의 광팬이다. 하나, 둘, 셋! 예! 예! 오, 예! 예! 네, 맞아요. 아, 저런 게 있어? 드레이크와 먹방이 뭐야? 드레이크와 먹방이 뭐야? 아, 드레이크와 먹방의 먹방이다. 아,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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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뺏이. 이건 못 봐. 한국 내부에서도 사용하는 영화 이름은 Carl이다. Carl. Hi Carl. Hi Carl. No Peter. No. I am Peter. My name is Peter. 야 바꾸자. Peter is Carl. My name is.. Peter. Yes.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예. 좋습니다. 지금까지에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안녕. I'm Carl. I'm Car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